생애 주기별 소비자를 위한 소비지식 함께 알기 20대 성형 내 이름은 나사랑 28 고민 많은 청춘 여보세요 거기 들어갔다 하면 아이돌로 나오는 다바꿔 성형외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500만원 중 50만원 계약금 내시면 바로 예약 가능합니다 흥 근데 여기 후기 보니까 부작용이 심한가 보네 다른 곳으로 해야 되나 수술 예정일 일주일 전인데 취소하고 싶어요 계약금 환급해 주세요 고객님 상담 때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은 환불 불가해요 뭐라구요 아직 수술도 안 했잖아요 그런게 어딨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찾아보니 취소 시점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요 성형 수술 계약 시 주의하세요 계약 시 총 수술 비용의 10%가 넘는 금액을 먼저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계약금을 총 수술 비용의 10%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됐어 그냥 내 생긴대로 살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그리워지 성형 수술